오늘은 5일째 입니다 진짜 날씨 좋아요 근데 제가 와서 느낀게 호주가 이런 개인 카페들마다 포장지나 디자인같은거 많이 신경쓰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쪽 안쪽 들어가면 이제 가마실 같아요 그래서 가마실 특징은 따뜻합니다 여기가 가마실 그리고 이제 떼려고 기다리고 있는 기물들입니다 1층은 클레이풀이라는거 그래서 쓴다고 하네요 보면 이렇게 포장지나 890원 여기서 지금 열심히 자 작업 준비 세팅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거를 왜 재수하세요? 판에다가 해야 되니까 사이즈 같게 하려고 하나하나 아 그럼 그렇게 해서 30개를 만드는 거예요? 20개 일단 20개 하고 그리고 이제 할 때 자는 재수 한번 재주면 되지 다시 재주면 다시 재주면 다시 재주면 다시 재주면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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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